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 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중국을 알면 자유가 보이고 중국을 알면 북한이 보이고 중국을 알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중국을 알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친북 종북 세력이 보인다 오늘은 시진핑 독재 비판하다가 파면을 당한 중국의 자유파 법학자 시 장룬 전 칭화대 교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송재윤 캐나다 맥미스터 대 교수가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는 54회분에 해당되는 글이다 수십 년 쌓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적중한 시 장룬 교수의 정세 예측 수십 년간 쌓은 재산을 많든 적든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하는 재산 관계는 입법을 통해 선포한 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실권을 가진 인물의 밑보이면 기업이 파산하고 집안이 파산하고 사람이 망하는 일은 없는가 최근 몇 년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확실해져서 아래든 위든 모두가 공황상태다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부류는 개격 개방의 큰 물결에서 돈을 모아 성공한 인사들이다 부자들의 대규모 이민 현상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2018년 7월 말 칭화대학 법학원의 저명한 법학자 쉬 장룬 교수는 우리 앞의 우려와 기대라는 시론을 발표했다 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 명기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시진핑 종신집권의 길을 연 지 넉달된 시점이었다 위의 인용문은 이 시론의 앞머리에 나온다 슈 교수는 헌정 민주의 핵심에 경제적 자유가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 헌법 총강 제12조는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이고 제13조는 국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이다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이 국민의 사유재산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헌법적 근거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한 지식인이 공개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기란 쉽지 않다 슈 교수는 정치력 탄압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시진핑 정권의 정면으로 맞섰다 1950년에서 60년대 중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사유재산권을 상실한 인간은 모든 기본권을 다 빼앗겼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슈 교수는 분명 이후 전개될 중국 정치의 강경화를 내다보고 있었다 시진핑 정권은 방역 독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서둘러 중국을 뜨기 위해 이민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 칭송하는 중국 전문가들 중국 전문가 중엔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을 극구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추진 과정에서 중공중앙은 단 한 번의 실수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전 중국 밖의 중국 전문가 사이에선 중공중앙의 용도자들이 면밀한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합리적 집단 지도체제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 흔히 그 근거로 1978년 불과 156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1인당 GDP가 2022년 1만 1800달러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든다 주먹국으로 100배 성장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44년에 걸친 75.6배의 성장이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인당 평균 GDP는 2022달러 1978년에서 1만 2263달러 2022년으로 6배 증가했는데 중국은 그보다 12.6배 증가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8억 인구를 빈곤의 나락에서 건지고 그 결과 전 세계 빈곤층의 75%를 줄인 세계 사회에 드문 탈빈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중공중앙의 지도력을 특별히 칭송할 필요는 없다 중국 경제가 44년에 걸쳐서 75.6배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8년 무렵 중국 경제가 파산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출발점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성장이 가능했다 가령 한국을 돌아보면 6.25 전쟁을 치르고 휴전협정을 맺은 1953년 1인당 GDP는 67달러였는데 1997년엔 1만 2398달러로 44년 동안 185배 급증했다 4.19 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엔 158달러였고 2004년엔 1만 6496달러로 104배나 증가했다 반면 1977년엔 1056달러였고 2021년엔 3만 4758달러로 32.9배 증가했다 역시 대단한 성장률이지만 출발점이 이미 상당히 높아졌기에 그 전보다 성장속도가 터려질 수밖에 없었다 1978년 중국 1인당 GDP는 한국의 9분의 1 정도였는데 2020년대 한국의 3분의 1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보면 그 과정이 보다 쉽게 이해된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저개발 후진국의 굴레를 벗고 중진국의 샤오캉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드는 중국 반시장정책이 지속성장 가로마가 물론 중국은 14억 5천만 인구의 대륙국가이기에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의 나라다 그만큼 선진국 진입의 길은 좁고 험하다 과연 중국이 앞으로도 초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해서 개도국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을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정권이 권위주의 동치를 강화하고 시장 경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은 곧 중간 소득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총석의 반시장정책이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특유의 명령 및 통제를 통해서 경제를 망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후에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 세계 경제와의 공조체제를 이룬 결과였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경제적 공생관계에 금이 가자 중국은 다시금 중국식 현대화를 외치며 이념 공세와 정치 탄압의 고삐를 바싹 당기고 있다 지난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석의는 미국 모델과는 전혀 다른 중국 특색의 현대화를 통해 향후 30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교육과 과학의 혁신을 통해 나라를 일으킨다는 이른바 교과 흥국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기업과 경제적 부위층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예고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이미 민간기업에 공익사업을 맡기고 기부금을 내라 압박하기 시작했다 법정 세금을 완납한 기업에 별도의 세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 부유란 결국 기업에서 강제로 거금을 객출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사회주의적 재분배의 발상이다 가중되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위기 탓인가 시진핑 정권의 경제정책은 점점 더 경화되고 있다 압박에 못 이긴 부자들이 속속 중국을 떠나는 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 갱신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출생이나 결혼 문서 발급까지 지연하기도 한다 과연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시장룬 교수의 시진핑 정권 비판 8가지 우려가 현실화 다시 2018년 시론 우리 앞의 우려와 기대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 시장룬 교수는 사항 기본 노선 8가지 우려와 8가지 기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사항 기본 노선은 1. 기본 지안 유지 2. 사유재산권과 재부추구권 보장 3. 시민생활의 자유용인 4. 정치임기제의 실행이다 8가지 우려는 1. 개인의 재산권 박탈 2. 경제건설 대신 권위주의 정치 부활 3. 계급투쟁 고향 4. 쇄국정책의 강화 5. 민생파탄의 대외원조 강화 6. 지식인 탄압 7. 군비 경쟁 강화 및 전쟁 발발 가능성 8. 개혁개방의 폐기와 전체주의적 사회통제의 강화이다 8가지 기대는 1. 일대일로 사업같은 비실용적 해외투자 폐기 2. 의교적 사치 축소 3. 당 간부의 비밀특권 폐지 4. 특권계급 특별 대우 폐지 5. 정부 관원 재산 공개 6. 시진핑 인격 숭배 폐지 7. 국가주석 임기제 부활 8. 1989년 육사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재평가 등 전반적 국가개혁의 정사진이다 6. 요컨대 시 교수는 시진핑 정권의 복고적 권위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6.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중국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7. 2021년 7월 24일 시 교수는 그보다 3년 앞서 자신이 지적했던 8가지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됐으며 8가지 기대는 요원한 꿈으로 남아있다고 썼다 7. 이 글이 인터넷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자 2019년 3월 칭화대학은 시 교수의 직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7. 시 교수는 더는 강의도 할 수 없고 연구도 할 수 없게 됐다 8. 2019년 4월 시 교수에게 출국 금지령이 떨어졌다 9. 시 교수는 굽히지 않고 2020년 2월 중공정부의 방역 독재를 비판하는 문어체의 경문 9. 분노의 인민은 다시 두려울 게 없다 를 발표했다 9. 곧 그의 위책 계정이 삭제되고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10. 2020년 7월 4일 시 교수는 자택에서 3명의 공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10. 중국 공안은 시 교수의 맺힌 형위를 걸었지만 비판적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판에 박힌 수법이다 10. 이 사건이 해외 유수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박이 들어가자 10. 중공정부는 시 교수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시 교수는 8월 20년간 강해온 칭화대학에서 해고되면서 34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10. 2020년 8월 13일 시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중국학센터에서 방문학자 초청장을 받았다 칭화대학에서 해고통지가 보낸 후 며칠 안 지난 시점이었다 10. 시 교수는 지금도 하버드대학에서 연구와 지필에 몰두하고 있다 10. 상소와 항의, 중국 지성사의 오랜 전통 이어져 10. 전 근대 중국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더 좋은 제도와 법제를 제안하는 오랜 상소와 항의의 전통이 이어갔다 10. 사대부 지식인들은 상소문 지필을 통해서 정부의 부패와 오류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고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10. 멀리 선진 시대까지 소급되는 상소와 항의의 전통을 살펴보면 전 근대 사대부들은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들보다 더 큰 사상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누렸다 11. 물론 사상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11. 오랜 전통과 관행이 실질적으로 전통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12. 그들은 일상적으로 상소문을 써서 황제에게 진상했고 12. 강직한 유자의 훌륭한 상소문들은 지성계에서 널리 읽혔다 12. 중화제국이 2000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12. 그 오랜 전통은 바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현실을 살아가는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12. 1950년에서 60년대 마오쩍둥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비판한 철학자 량수밍 12. 량수밍이 대표적이다 12. 신효가 철학과 유식 불교까지 섭렵한 량수밍은 청년기 농촌 재건 운동에 헌신했던 실천가였다 13. 건국 초기 그는 마오쩍둥에게 정부의 문제점에 관해 직언했고 마오쩍둥도 처음엔 그를 쟁우라 칭했다 14. 이후 그의 비판이 심해지자 마오쩍둥은 직접 그를 비판해서 파면했다 2018년 1월 18일 쉬 장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량수밍의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량수밍 선생은 창생 민중을 일으키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14. 그와 같은 진정한 유자는 유가학서를 실천해 옮긴다 15. 몸소 역행함으로써 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구세의 열정을 보인다 15. 오늘날도 신효가의 학자들이 나와서 어디 가나 나도 유자라 말하고 있지만 15. 말하고 나면 곧바로 가라오케에 노래하러 간다 16. 양수밍 선생은 가정, 국가, 천하를 관통하는 이 유가사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했다 16. 그러한 거대한 비전, 안목이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16. 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강구하는 문제다 2020년 5월 시 교수는 뉴욕의 보덴 출판사를 통해서 2018년의 기록을 담은 무술 6장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시 교수는 같은 출판사에서 코비드19 방역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던 2020년 경자년의 지필한 열 편의 서감문을 모아서 경자 10차를 출판했다 이제 시 교수의 유려한 고문체 문장 속에 담긴 통렬한 시대의 비판에 귀 기울여 보자 계속됩니다